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정송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AI 페스티벌 이렇게 큰 자리에 기조연설자로 나오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의사결정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기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키려고 하는데 기계든 컴퓨터를 그것을 프로그래밍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저희가 기계를 자동화한다거나 또는 컴퓨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능을 부여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삶의 공간 속에서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단 분석해보고 분석함으로써 그 안에 숨어있는 원칙들을 인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원칙을 규칙이나 원리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 룰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프로그래밍 랭기지로 적어가지고 기계에다가 얹고 그것을 지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능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해한 대로 그 룰을 만들어서 기계 안에다가 얹어준 겁니다. 주입식 지능이죠. 그러면 지금 이 AI 시대에서 말하는 지능은 주입식 지능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그래서 학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데요. 기계 또는 컴퓨터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수학적인 모델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가 아니고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수학적인 모델로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냥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기계 컴퓨터에다가 보여주는 작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학습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학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의사결정으로 가기 전에 대체 우리나라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만 한두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 인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 인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AI 인력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AI 인력이라는 것이 뭔가. 아마 이런 피라미드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적은 숫자지만 인공지능 자체를 과학처럼 또는 인공지능이 가진 난제를,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는 과학자와 같은 연구자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인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국내 같으면 네이버에 계신 연구원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연구인력, 개발인력이 그다음에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AI도 결국은 서비스화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나오지만 디지털 뉴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AI에 대한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인력들 또는 AI를 서비스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력들, 또 AI 시스템을 빌드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빌딩 인력들, 전통적인 컴퓨터 인력이 밑을 받쳐줘야만 제대로 된 AI가 올 수 있겠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 AI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영역에 가서 AI를 응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인력을 보실 적에는 이런 식의 네 개의 구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연구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A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잘 알려진 U자형 연구 임팩커브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AI에 풀리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양쪽 극단에 집중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AI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쪽에 좀 많은 돈과 노력이 투여가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진정한 응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적절한 AI 기술에 적당한 응용을 가지고 AI 플러스 X니 X 플러스 AI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X 그 자체, 그 영역 자체에 있는 그 산업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갖고 그 위에다가 이 1등 AI 기술을 얹을 때에만 우리나라도 AI 선진국, AI 1등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AI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의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냐. 도대체 우리가 세계 5등권이냐, 아니면 세계 10등권이냐, 아니면 세계 100등권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잣대로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데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랭킹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ICML, 국제기계학습학회라는 것과 뉴립스라는 두 개, ICML 뉴립스라는 세계적인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어느 기업이 가장 논문을 많이 내고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논문을 내는지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의 두 말 없이 인정하는 랭킹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ICML 학회에서 한국의 국제 랭킹을 한번 보면요. 재밌난 게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원천 기술이에요. AI의 응용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가. 보시면 미국이 700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편 정도 영국하고 같이 냈어요. 7분지 1 정도로 2등군이 딱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100편이나 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가면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의 인공지능을 이끈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는 카나다가 한 80편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강국들이 한 서너 명이 나옵니다. 독일, 주머니, 스위스, 이스라엘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시아 3인방이 30편 정도의 논문을 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한두 편 차이는 해마다 바뀌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10위권 정도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원천 기술 어디가 중요하다? 핵심 기술 중요하다 그랬죠? 세계 1등 가려면. 설진국 가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프랑스나 독일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갖다 붙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ICML, 뉴립스 두 개를 제가 왼쪽에 보시면 빨갛게 제가 가장 유명한 학계 두 개를 쳐봤습니다. 이게 세계대학 지난 3년간 누가 논문을 많이 냈는가 랭킹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학교들이 제일 앞선두를 타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여러분 잘 아시는 버클리 대학, MIT 대학, 스탠포드 대학, 그다음에 스위스의 EPFL, 코넬,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그다음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는 토론토 대학, UCLA 이렇게 나가다가 아시아에서는 칭화대가 14위를 했고요. 지난 3년간. 그다음에 한국도 카이스트가 15위에, 국가 랭킹이 한 10위, 대학 랭킹에서 한 15위 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응용 분야에서도 관목한 응용들이 나오고 있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가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중요해보면 저는 마스라고 정리한데요.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매시브 AI. 최근에 GPT라고 들어보셨는데 GPT-3가 아주 뜨거운데요. 자연어처리 쪽에 엄청난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과연 이렇게 거대한 인공지능 문제를 어떤 컴퓨팅 자원으로 풀 것이냐. 그러면 컴퓨팅 자원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매시브 AI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아시겠지만 데이터 레이블링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그게 또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없이도 데이터 준비부터도 다 자동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데이터가 부족해도 학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자동인공지능 연구 두 번째가 되겠어요. 세 번째가 아직도 인공지능을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에다가는 쓰지 못해요. 무서워요. 그 실수를 감당하기가 두렵습니다. Reliable AI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정말로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도의 문제에도 AI가 내려놓은 답을 쓸 수 있는 곳으로 향해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Reliable AI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이걸 해결할까. 마지막은 제가 Secure AI라고 보겠습니다. AI는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데이터를 마구 망가뜨려서 집어넣어주면 잘못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은 우리가 안전한 AI를 만들어내는 것. 인간을 해치지 않는 AI.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의사결정 AI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 AI는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AI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 비전 또는 여러분들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석 누구 같은 스피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분야가 지금 비즈니스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이 완성도가 갖춰진 곳입니다. 컴퓨터 비전이 현재의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까운 미래는 최근에 나온 GPT-3처럼 우리랑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또는 엄청난 문서들을 이 인공지능 스스로 법률가를 대신해서 예전의 판례를 스스로 다 찾아내주는 소위 이런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진정한 미래는 결국 인간이 가진 두뇌의 기능 중에 코어 기능 그러한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합성 등으로부터 또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입력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의사결정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간 브레인의 코어 기능을 인공지능이 가야 되고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끝내고 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디에서 뭘 타고 어디에서 메시기차를 타고 수많은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제가 제 직장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이고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가 무슨 처방을 받아야 되고 내일은 무슨 처방, 한 달 후에는 무슨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연속적인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고 이걸 지금 풀려는 인공지능이 소위 아마 들어보셨을 때 강화학습이라는 지능입니다.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는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19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는 산업공학자들 또는 전자공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왔어요. 소위 말하는 마크호프 의사결정 문제라는 수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알 수 있어야 최적의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첫째가 불확실성이에요. 세상의 불확실성을 모르기 때문에 최적의사결정이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너무나 문제가 계산하기에 커요. 지금의 슈퍼컴으로도 감히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강화학습 지금 이걸로 풀었던 의사결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파고입니다. 딥마인드에서 알파고 연속적으로 바둑수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최적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개가 다뤄야 되는 그 바둑판에서 있을 수 있는 가지의 수가 258에 만승인가 그랬어요. 바둑판에 있을 수 있는. 그거는 의사결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의 개수가 258에 만승계 정도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두뇌가 해내는 것처럼 어떤 환경, 바둑을 둔다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바둑판의 상태가 돌아오면 내가 다음 수 행동을 A라는 행동을 어떤 바둑수를 어떻게 둘까를 결정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아, 나 이번에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라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로부터 다음 행동을 보정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 강화학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상 피드백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고 그걸 관찰함으로써 내 행동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행동 정책 자체를 인간은 머리로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하겠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아까 기계 안에다가 뭐라 그랬죠? 학습 능력을 갖춘 어떤 소학적인 모델을 집어넣어놓자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긴 소학적인 모델을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이 과정을 통해서 행동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고 그거로부터 내 행동을 조정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저 에이전트의 소학적인 구조에다가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지능을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이 의사결정 이론은 미국의 응용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여기 1952년에 이 사람이 딱 하나의 가치를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행동에 대해서 가치만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행동이 최선인지 당연히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A와 B 두 가지가 있는데 A를 취하면 100원을 돌려주고 가치가 B를 취하면 1000원을 돌려주는지만 아는 그런 가치 함수만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다면 저는 B를 택하겠죠. 행동 가치 함수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바둑판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바둑판의 상태가. 그럴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1번하고 2번 행동.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서 가치 함수를 계속할 수 있어서 상태가 0일 때 행동 2를 취하면 내가 15.2라는 2라는 가치를 돌려받는다. 한데 상태가 바둑판이 0인 상태일 때 바둑알을 2번이라는 형태로 바둑수를 둔다면 가치를 26.3으로 둔다면 알파고가 당연히 어떻게 두겠어요. 2라는. 따라서 이거를 가치 테이블, 퀄러티 테이블을 계산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행동 A를 취했을 때 가치가 10원이 돌아오고 B를 취했을 때 20원이 돌아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B를 취하겠죠. 한데 B를 취해서 바둑판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둑판으로부터 최선의 바둑수를 둬간다면 추가로 돌아올 것은 50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바둑을 A를 두면 10이 돌아오지만 20보다 적게 돌아오지만 그렇게 돼서 간 바둑 상태는 거기서부터 잘 두면 1000이 돌아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10을 둬야 돼요? 20을 둬야 돼요? 10을 둬야 돼요. 이 사람이 가치는 현재만으로 정의하면 안 되고 미래 가치를 정의해야 된다고 하고 미래 가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벨만, 자기 이름을 딴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벨만 방정식 안에는 내가 바둑을 이렇게 뒀을 때 이 세돌은 이런 확률로 이렇게 둘 거라는 걸 알아야만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벨만 방정식의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아까 알파고 문제에서 256에 맨만 승의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세상을 알지도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불행히도 풀 수가 없네요. 그거를 불확실성의 저주라고 합니다. 세상을 모르는 저주를 우리가 이 문제에 갖고 있어요. 의사결정에서. 두 번째, 뭘 갖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커요. 복잡해요. 이 두 개의 저주를 해결 못한 채로 질질질질 사람들이 끌려오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스토퍼 워킨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1989년에 세상을 몰라도 나 벨만 방정식 풀 수 있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내므로써 강화학습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화학습은 의사결정, 인공지능은 언제 시작됐다?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세상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변할지를 모르면 내가 자꾸 경험해보면 대충 확률을 알 거 아니냐 라는 아이디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자 그런 겁니다. 즉 뭐냐면 저기 보다시피 쭉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경험 데이터. 이런 바둑판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바둑수를 둬왔더니 아이고 망쳤다라는 반응이 오고 그다음에 바둑판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 네 가지 현재 상태, 액션 그다음에 반응 다음 바둑판 상태라는 이게 네 가지의 데이터로 모아진 기보만 전부 세상에서 긁어모은다면 그래서 알파고가 그 많은 기보를 모은 거예요. 그 기보는 결국은 뭐냐면 SARS'이라는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만방정식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테이블이 너무 커요. 왜? S의 가짓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세상을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상태수가 256에 몇만 승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별만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더라도 심지어 저 가치함수 테이블을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테이블이 커서.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압축방법이 필요하다. 근사화라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심층 뉴랄넷도어 딥러닝을 저 테이블을 테이블로 저장하지 말고 뉴랄넷도어로 저장하자. 그래서 강화학습에 딥러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의 아이디어와 Q학습 아이디어에다 딥러닝의 아이디어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강화학습이 완성이 됐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2015년에 네이처지에다가 구글의 AI 컴퍼니죠. 딥마인드. 영국의 딥마인드가 자기네가 아타리라는 40개의 컴퓨터 게임에다가 강화학습으로 훈련을 시켜서 사람 대신 게임을 시켜보니까 반 이상의 게임에서 40개 패키지인데요. 팩인데요. 게임팩에서 인간 전문가의 점수보다 많게는 10배, 20배의 점수를 따내는 나의 에이전트 나의 의사결정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됐고 이어서 곧바로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의사결정 바둑 에이전트가 이 세도를 이기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역시 딥마인드에서 저 시뮬레이션 로봇들을 각종 점핑하고 산을 올리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오픈 에이아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GPT-3 만들어놓은 오픈 에이아이에서 아주 복잡한 휴먼 라이크한 행동을 하는 로봇을 강화학습으로 훈련시켜서 발표했고요. 2019년에 오픈 에이아이와 구글 딥마인드에서 스타크래프트2를 대신 사람 대신 게임하는 에이전트를 의사결정의 에이전트죠. 만들어냈는데 얘네가 어떻습니까? 점수가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 전문가의 0.2%대의 점수 상위를 해내는 그런 도타2 같은 경우는 월드 챔피언을 이겼고요. 뭐 이런 식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응용 범위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에 적은 것처럼 대표적으로가 로봇입니다. 산업 로봇 그 다음에 트레이딩 시스템 에서도 주식을 내가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응용들이 나오고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추천 온라인 추천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형태를 보고 그 컴퓨터 회사들이 예를 들면 네이버든 아니면 아마존이든 이런 데에서 얘가 이런 걸 사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살 거라는 유저의 행동 데이터만 가지고 추천을 해왔어요. 그런데 강화학습을 가면서는 지금은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사용자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자를 구매를 하도록 몰고 가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은 한 번 이 사람의 비옷을 산 적이 없지만 내가 슬슬 비 오는 날에 만든 것들을 권하는 스트레티지를 만들어서 줘보고 또 뭘 어떻게 해봄으로써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이 가능해진 거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은 뭐냐면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역강화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강화학습은 뭐냐면 보상 시그널이 있으면 그거로부터 전략을 짜내는 건데 아주 이거는 뭐냐면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물건 사는 패턴을 봐요. 쭉 관찰을 해요. 그거는 어떤 전략에 의해서 걔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역분석을 해서 걔는 도대체 뭐를 어떤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건가 라는 그 보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숨은 보상을 그러면 그 보상만 알아내고 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알게 된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역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를 40% 이상 줄일 수 있었고 등등등등 다양한 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AI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의사결정 AI 문제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경험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를 강화학습 에이전트로 자율 조정하는 오토파일럿을 만들려고 하면 뉴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킨다고 비행기를 매번씩 몇 십억씩 들여서 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만들어요. 시뮬레이터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 이 강화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뮬레이터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계에서는 뭐예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이런 가상세계 속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현재 아마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영화 허에서 보는 것 또 최근에 GPT-3의 샤킹한 성능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의 궁극적인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의사결정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까요?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이 오면서 불행히도 우리 사회가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규모 클라우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3라고 오픈 AI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모델을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엄청난 크기의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킨 겁니다. 제가 듣기로 18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간 뉴런 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죠. 파라미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인공지능 뉴런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1800억 개고 그걸 훈련시키는데 전기료만 40억 이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가 40억 이면 그걸 훈련시킨 컴퓨터를 사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과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정말 이런 컴퓨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영역인가 아니면 기업의 영역인가 아니면 과연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들으면 일단은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AI 시대를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밖에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다양한 레벨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냐하면 인공지능 인력 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위 두 계층 즉 새로운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알고리즘 을 개발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학부 때부터 수학과 컴퓨터 두 가지를 다 공의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모델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새로운 모델을 알고리즘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영역은 그러면 수학자가 인공지능 에선 잘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 은 굉장히 실용학문 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수학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알고리즘 을 만들지만 그걸 자기가 스스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한 실험적인 방법과 구현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만 좋은 AI 학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요란하더라도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력들이 양성돼서 튼튼한 컴퓨터 인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는 계속 유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AI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구글 AI가 굉장히 유명한데 구글 AI 팀에 가면요 사실 인력 중에 4분지 1이 AI 연구자 고요. 아니 5분지 1이 나머지 5분지 4는 나머지 80%는 그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컴퓨터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B가 1대 4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AI를 응용하시고 싶은 분이 된다 그러면 AI는 점점 자동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쉬운 형태로 툴화돼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AI 프로세 X 저는 X 플러스 AI 로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도메인 랄리지를 더 쌓아라.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역의 실력 이외에다가 자동화된 AI를 얹어야 진짜가 나오지 도메인도 모르면서 AI를 얹는다는 건 허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없어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어떤 게 없어질 거냐면 단순 작업들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정의가 그러니까요. 옛날에 제3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은 기계나 전기들이 발견되면서 우리 인간을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인공지능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암시하는 바는 인간을 굉장히 인간의 어떤 두뇌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많이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들은 AI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은 줄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뭐예요? GDP를 생성해내는 거자. 왜? 사람이 GDP를 만들어내든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 노동을 인간지능이 잡채해든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돈이 벌려요. 그 돈이 모르겠어요. 그게 기본소득처럼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요즘 많이 나오는 기본소득처럼 인공지능이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소득으로 깔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본소득 위해서 기본생활을 영위하면서 오히려 창의적인 곳에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쓰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될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서 저는 꼭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딱 맞춰서 끝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의사결정 AI라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사결정 AI가 도래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명의라고 했던 물리적인 명의가 어쩌면 컴퓨터상에 저한테 처방을 더 잘해주는 어떤 컴퓨터상의 새로운 의사들도 도입될 것이고 인간들이 해오던 의사결정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